네, 이렇게 해서 배우분들의 특별한 무대 잘 만나봤고요. 제가 잠시 올 한 해를 빛낸 SBS 우리 연기자들 틈에 있습니다. 좀 늦게 왔기 때문에, 여보세요? 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종석입니다. 지금 박시앤 씨가 사회 보고 있잖아요. 어떤 것 같아요? 잘하고 있어요? 시내는 워낙에 항상 잘하고 사랑스럽고 하니까요. 이렇게 정말 좋아하는 척 하면서 멘트하면 절대 안 만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그래도 정말 2014년도 많은 분들이 SBS 드라마 사랑해 주셨잖아요. 그분들께 감사 인사. 네, 저도 SBS에서 올해 두 작품을 했는데요.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번창... 아니, 번창이래요. 번창이요? 고깃집입니까?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... 고맙습니다.